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온 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2021년 경찰 1차 시험이 드디어 치러졌습니다. 이 강좌는 여러분과 제가 전반적인 총평과 더불어 해설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 1차 경찰 시험에서는 20문제 중에서 8문제가 어휘에 집중된 문제였어요. 어휘를 직접적으로 출제하기도 했고요. 또 어휘와 관련한 빈칸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휘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시험이 평소보다 쉽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아니면 어휘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까먹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아마 아쉬움이 많이 남은 시험이었을 겁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공감영어 시간에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도 좀 덧붙여서 여러분들께 그런 식으로 공감영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이 이미 시험을 보고 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 해석하진 않을 거예요. 의역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고 필요한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 predica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사전에서 찾으면 그냥 상황이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이 free가 앞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물리적은 앞을 나타내는 fourth이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시점을 보기도 해서 before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dick이라는 단어는 공감영어 어휘 시간에 하죠. speak, 말하다, tell, say 같은 말하다의 뜻을 갖거나 아니면 보여주다, show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predicament는 앞에 보이는 거. 앞에 보이는 거니까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곤경, 곤란한 상황 아니면 곤공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predicament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 come이라는 거 공감영어 시간에 with라 그랬죠. with나 together의 의미를 갖고 있다. play라는 단어는 내가 기쁘게 하다, please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자면 갖고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자아, 도취 이럴 때 쓰는 단어로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exposition 같은 경우에 우리 박람회 뜻하는 expo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x가 out의 의미를 갖죠. 바깥쪽에 포즈는 두다 노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놓이면 사람들 눈에 잘 띄죠. 그래서 전시 아니면 해설 이런 뜻으로 자주 씁니다. quantity가 이게 고대어에서 왔어요. quantity라는 단어는 나중에 where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여기서 파생되어서 coy라는 고대어가 나중에 who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초지종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였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좋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quantity라는 단어가 바로 곤경이나 곤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죠. 4번에 sagacity라는 단어 보일 건데요. 이 sag라는 앞에 접두어 보실 거예요. 얘가 뭐냐면 뭔가를 추적하다라는 의미 아니면 구하다 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 추적하거나 쫓을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단어가 sagacity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쉬운 단어로 wisdom 같은 게 있죠. 기민함.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번 바로 갈게요. 2번 문제에 in and dated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i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안으로돼서 under라는 단어는 원래 흐르다라는 뜻이었어요. 얘가 흘러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범람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범람하다인데 with랑 같이 썼네요. 그죠? 같이 수거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데이디에 왜 침수라는 뜻입니다. 침수지키다. 그러면 자 볼게요. blackmailed. 이거 제가 이 공감영어 해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에디온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모든 해설 자료를 무료로 다 공개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2위 들어가 있을 거예요. blackmailed이라는 건 스코틀랜드에서 온 단어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지주가 있고 소작농이 있었는데 지주에게 소작농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때로는 은 그러니까 돈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곡물로 납부를 할 수도 있었죠. 이 곡물로 납부하는 건 blackmailed이라고 했고 이 돈으로 납부하는 건 은으로 납부했으니까 whitemailed이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서 blackmailed 그러니까 곡물로 납부를 할 때는 곡물 가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소작농을 지주가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착취하는 거 아니면 공갈협박 뭐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하죠. 착취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외워야 하는 단어가 되겠죠. blackmailed. nurture 영양분 주다라고 했어요. renounce라는 건 nounse 알리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we가 against의 의미를 가져요. against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죠. 더 이상 보고하지 않는 걸 renounce라고 합니다. 중지하다 그만두다의 뜻을 갖게 돼요. swamp는요. 이 억은 독일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 swamp 영어로는 습지라는 뜻이죠. 습지. 이 독일어로 스펀지를 뜻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습지. 잠기게 하다. 우리가 찾는 단어는 침수시키는 거였으니까 가장 어울리는 단어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eclatic이라는 단어 보일 거예요. eclatic. 자 제가 단어만 숙습 보면서 넘어갈게요. eclatic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선취하다 선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에 관련한 단어인데 선택을 할 때 많은 것 중에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절충이라는 단어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선택을 하겠죠. 다양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1번의 bizarre 같은 경우 이거 프랑스어를 영어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닮아있는 영어가 있는데 grotesque하다 할 때 그 grotesque 기괴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bizarre 기괴함. 자 diverse 다양한 이란 뜻이죠. intrepid에서 in이 낯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trippid에서 trev가 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떨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뭔가 대답무쌍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placid의 평이한 뭐 이런 뜻이고요. 뭐 평화로운 아니면 뭐 잔잔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그래서 diverse가 되겠죠. 자 4번이에요. 그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요. use a word 자기 말을 하는데 또 the book 그 책이 describes his journey 그의 여행을 이런 디테일로 묘사를 했어요. 자 1번 oblivious 하면 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잘 까먹는 거. sedentary 하면 앉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sed가 그러니까 정착된 정제된 뭐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auspicious on은요. 새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새가 보여요. speak 하면은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새가 보이는 거니까 길조의 이렇게 된 거죠. meticulous에서 meticulous metty 하면 하나하나 세는 걸 의미하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이란 뜻입니다. 신중하고 하나하나 세는 거니까 세세한이 되겠죠. 가장 어울리는 묘사는 아마도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번에는 동사가 필요하네요. he 그는 his opposition 그가 이제 반대 의견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lawyer though that there was no direct evidence against Mr. Evans 이벤세 씨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다. 1번 볼까요. a piece에서 app이 들어가면요. 요거 더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piece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화로운 혹은 뭐 어떻게 달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평화로운 상황에 더해지는 거니까 그저 달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intrigue는요. trig가 우리가 영어로 봤을 때 trick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toy 같은 경우에 장난감 같은 걸로 in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걸로 이렇게 이끄는 거죠. 즉 흥미를 끌다라는 뜻이에요. 흥미를 끌다. 뒤나 쓸게요. 리, 트레이츠 같은 경우 요게 이제 말하다예요. 말하다,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do not say라고 제가 적어둘게요. 리 같은 경우에 다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고 다시 행동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다, 다시 말하다, 다시 행동하다.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얘가 되겠네요. toll이라는 단어에서 요거 toll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키 큰 게 아니고요. 원래 동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toll, 그렇죠? 이게 원래 막대를 놓는 걸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막대를 놓으면서 계산해 나가는 것 아니면 양쪽 장부를 비교하는 것 회계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뭐 계산하다, 비교하다 이런 뜻으로 갖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될 거예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법상 가장 적절한 거 골라야 되는 문제네요. 자, 그럼 틀린 부분 찾으면서 가볼까요? 1번 자, 우리가 only라는 건 부사어죠. 부정 부사어가 이렇게 앞으로 왔을 때 only 플러스 부사가 나오면 도치시킬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부사가 어디까지예요? when she loved the party까지가 부사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지금 앞에 도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야죠. 조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썼을 거예요. 조동사, 주어, 동사 근데 앞에 조동사가 시제를 알려주니까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 얘 틀렸네요. 자, he constantly feels he has to prove himself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될 것 같았대요. 뭐 지금 별로 안 보이니까 3번 가볼게요. they will keep their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s private. 자, information은 정보라는 단어입니다. 불가산 명사죠. 셀 수 없어요. 근데 S가 들어가서 얘 틀렸습니다.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문법 배울 때 제일 기초적으로 먼저 배우죠. 그런데 우리 경찰 시험에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잘 보시면 돼요. 매번 출제되는 패턴이에요. 얘하고 얘하고 자, 4번에 by the time 등장했군요. by the time이 등장하면 주로 미래 시제와 엮이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어, 미래 시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특히나 미래 완료 시제랑 제일 잘 나와요. 왜냐하면 by the time 자체가 뭐뭐 할 때면 뭐뭐 할 때까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이 미래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미래의 시점까지 있을 일이니까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먼저 일어났던 일을 모두 다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미래 완료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미래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by the time 다음에 뭘 썼느냐 하면 시제를 잘 보니까 came을 썼어요. 자, 얘는 지금 시점을 나타내주는 부사하고거든요. 그러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미래 썼어. 얘는 다음 절이니까 미래 쓰고 여기는 현재형을 써야지 미래를 대신해 주겠죠. come으로 고쳐야 됩니다. 어, 그러면 다 틀렸고 정답 맞는 거? 얘 하나 있네요. 다음 문제. 자, 7번이요.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에 she didn't turn on the light.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last가 들어갔네요. las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잘 썼죠.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해석해요.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여기 낫이 없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슈드 특수용법에 대해서 할 때마다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이 뒤에 낫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낫을 쓰면 안 돼요. 낫이 없는데 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해석합니다. 라고 하죠. las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아기를 깨우지 않기 위하여. 괜찮아요. 자, 이번에 그냥 convinced that, convince는 납득시키다 라는 타동사예요. 근데 지금 pp로 쓰여져 있으니까 앞에 빙이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분사 구문에서. 그러면 그는 납득된 거죠. 자, convinced that he made a mistake.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납득한 거예요. he apologized to his customers.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뭐 괜찮아 보입니다. 3번에 we hope. 그 우리는 희망한다 했어요. 자, 희망이나 문법 공부할 때 잘 알아두세요. 희망이나 기대나 예상, 예측 이런 단어들이 올 경우에는요. 미래 시제랑 같이 엮이거나 아니면 투부정사의 미래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to를 쓰거나 will를 쓰라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그러면 we hope Mr. Parker will run. run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운영하다 라는 뜻이 되었겠죠. his department, 그의 파트를, 그러니까 자기 부서를 운영할 것을 기대합니다. 어떻게요? as efficient as he can. 그가 할 수 있는 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죠. 앞에 run을 수식해 주는 수식어인데 얘 지금 형용사로 썼어요. 아니죠. 뭐 어떻게 써야 되지? ly를 붙여가지고 부사로 사용을 해야 run이라는 동사를 수식해 줄 수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번이 정답이네. 그죠? 뭐 뒤에 건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자, 8번 가겠습니다.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도 찾아야 돼요. 자, 1번. they saw a house. 그들이 집을 봤다. which는 아마 하우스를 받아주는 애겠죠. 관계대명사. windows. 어? 그런데 windows were broken. 해서 뒤에 주어가 나왔네요. 그러면 얘 주격관계대명사 아닐 거예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가? 하고 봤더니 시제가 비동사 pp. 수동태요. 수동태 동사면 뒤에 목적어 필요 없어. 그러면 얘는 뭐지? 잘못된 거죠. 앞에 선행사를 받아주고 뒤에 얘의, 이 집의 창문이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가운데 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소유격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who's로 고쳐야 돼. 벌써 정답 찾았네? 안는가. 뒤도 한번 볼까요? 자, what do you say to? to,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래? 라고 부르니까 여기는 전치사겠죠. 뭐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ing 쓴 거 괜찮았어요. 다음에 3번에 despite her poor health.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인데 전치사처럼 쓰이니까 뒤에 명사가 오겠죠. 명사 왔어요. she tries to live a happily life, happy life of everyday. 뭐 괜찮아 보입니다. if, 아하. 요거 좀 잘 봐야죠. if가 들어갔어. had, pp 들어갔어요. 코마하고 would, 동사 번영 썼어요. 잘했어요, 못 썼어요. 잘했죠. 왜? 자, 이게 바로 혼합 가정법인데요. 혼합 가정법 풀 때는 반드시 if절에는 과거라는 걸 알려주는 부사어고가 있고 주절에는 현재라는 걸 알려주는 부사어가 있어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안 헷갈려도 돼요. 여기는 last night이고 여기는 now예요. 그러면 얘는 과거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if, 주어, head, pp 잘 쓴 거고 얘는 현재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영 잘 썼죠. 가정법 과거 완료절의 if, 그리고 가정법 과거절의 뒤에 주절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해결했고요. 9번으로 가봅시다. 적절한 거 골라야 되겠네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연락하세요. shuju 라고 시작했어요. 의무문은 아니죠. 그렇죠? 뒤에 의무문이 없으니까 의무부호가. shuju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있다면 이란 뜻이에요. 너무 친절하게 문제가 만약에도 써줬어. 그러면 만약에 뭐뭐라면 즉 가정법입니다. 자, 가정법 중에서 질문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앞으로 있으면 이라는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약한 미래를 나타내는 가정법. 즉 if절에 should를 넣어서 가정법 미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if, you, should예요. if절에 should 쓰면 약한 미래를 나타내는 가정법이 되겠죠. word를 쓰면, should 자리에 word를 쓰면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거였고. 자, 그러면 이때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되죠? if를 만약에 생략하면 주어랑 조동사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should you have any question?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미래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뭐 해주세요 라고 쓴 거 괜찮잖아요. 다음에 너는 그녀와 함께 가는 이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would rather가 등장을 했어요. would rather 다음에 동사 언형 쓰죠. 그 다음에 then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then은 등위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앞에 동사 언형 썼으니까 뒤에도 동사 언형 나와야 되는데 to를 써서 틀렸네요. 다음에 3번이요. the team manager didn't like the plan. 음, 마음에 안 들었어. so did the rest of... 가만. 모모도 역시 그렇다 해서 so 조동사 주어 이렇게 쓴 거 같거든요. 근데 앞에 뭘 썼냐면 not이 있어. 그러면 not에 대해서 모모도 역시 아니다 라고 하려면 so가 아니죠. 얘는 긍정이었잖아. 뭐 neither 써야지. 뭐 nor 쓰던가. 어쨌든 그래서 so는 아닌 걸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그들 중 일부는 친구가 됐다. he met many people during his trip. some of them became his friends. 아, 요게 문법 문제의 묘미예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영어로 잘 보니까 얘는 지금 콤마로 들어가 있어요. 콤마가 들어가 있고 그 문장이 두 개. 그러면 하나는 주절이고 하나는 종속절이겠죠. 아, 뭐 주절, 종속절 아니고 주절 대 주절 연결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문장 두 개가 연결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그럼 접속사 대신 콤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 대신 콤마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즉 접속사 대신 콤마가 있는 거고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애가 반드시 종속절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죠? some of them. 앞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이거, 이거. 얘를 받아주는 them이에요. 그런데 콤마가 있어? 그럼 얘는 종속절이고 이 앞에 나온 쟤를 받아주는 뭘 써야 돼요?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요. 접속사가 있었으면 얘는 틀렸다고 볼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접속사하고 콤마로 연결된 문장이라면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고 얘는 대명사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골랐죠? 정답 몇 번이었지? 1번이죠? 네.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됩니다. 이거 너무 쉬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2번에 뭐라고 했냐면 Would you pass a salt? 거기 소금 좀 건네줄래요? 했더니 이것은 매우 dry 하고 some water이 필요하단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틀렸죠? 자, 2번이었어요. 자, 11번 제목으로 적절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1번 문제가 제목이고요. 12번으로 가볼게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12번이 요지를 묻고 있어요. 자, 제목이나 요지나 공감영어 독해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키워드, 즉 핵심 소재를 찾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 소재를 찾으면 반 이상 푼 거예요. 이미. 근데 그 핵심 소재가 너무 친절하죠. 이 문제. 맨 앞에 나왔어요. 지식이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란? 그러면 지식이 보기에 있을 거야, 분명히. 지식이 있나? 한번 찾아보자. 지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죠? 어쨌든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고 왔으니까 원래는 문제 보기를 읽고 지문으로 올라와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할게요. 그리고 그냥 쭉 갈게요. 게다가 제가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보고 갈게요. 자,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 혁신의 어떤 아웃풋인데요. 산물인데요. 유니크하대요. Among all resources. 모든 자원들 중에서도 지식은 굉장히 유니크하대요. 유니크하대요. 그럼 이 밑에 내용 뭐 쓸까? 유니크한 지식의 내용을 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물리적인 애랑 달라. 그거는 정보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모든 물리적인 애들은 사용하면 달아 없어지고 나누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지식은 달라. 계속 지식 얘기하고 있죠. 그럼 지식은 어떨까요?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다가 답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물리적인 거랑 비교하겠죠. 바퀴라는 것은 다를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지만 그 바퀴를 만드는 개념은 그렇지 않아 계속한다. 이러면서 주르륵 내려오다가 아이디어 이렇게 했어요. 아이디어가 뭘 받아주는 거예요? knowledge를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제로썸 게임이 아니다. 그러면서 that means 그 의미는 세상이 제로썸이 아니다. one person or nation's gain 누군가 혹은 어떤 나라가 이득을 얻는 것이 doesn't have to be another sluice 다른 사람의 손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뉘앙스를 보시면 지식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자, by creating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우리는 enrich all of us 지구상의 모든 우리가 부자가 혹은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계속 핵심 소재만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지식이라는 건 play by different rules that physical resources 하고는 다르다. rules that make it inherently abundant 풍요롭게 하는 아까 enrich라는 단어도 있고요. abundant라는 단어도 있고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knowledge가 보이실 거예요. 너무 쉽죠?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knowledge 있는 보기만 볼까요? 2번 knowledge as a resource to enrich everyone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식 이게 답이네. 이건 뭐였어요? between 이거 문제 잘못 쓴 거다. poor이죠. poor 네, poor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의 차이 뭐? 지식의 차이가 되겠네요. 가난한 자, 부자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정답 2번 확정합니다. 자, 요지 문제도 핵심 소재를 찾으실 거예요. 우리 공감 영어 할 때 재밌는 이야기들이 꽤 있죠. 그 중에서도 it is crucial to 혹은 it is crucial that 아니면 it is important that 뭐 이렇게 아니면 it is essential that 이런 고문 나오면 그게 주제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t is crucial that 자, 신중한이 아니고요. 중요한 겁니다. to value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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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른 점에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핵심 소재는 뭐예요? differences 다른 점에 가치를 주는 것 그러면 우리 세계가 점점 더 상호의존적인 세계가 되고 있다. 라면서 이런 세상에 살려면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네가 operating globally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일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작은 마을의 사무실에 있을지라도 아마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수준의 diversity 다양성을요. 당신이 일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주르륵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should 들어가죠. should not 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필자의 주장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should not place more value on one over the other 다른 어떤 하나를 무엇 위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를 다른 어떤 거 위에다가 가치를 두어선 안 된다. 뭘 인정하는 거예요? 동가치 그러니까 다양성 이런 걸 인정하는 거예요. that's called 그걸 바로 시너지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라 라고 하면서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 요지로 적절한 게 뭘까요? 계속 가볼까요? 자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종성이죠. 진이라는 게 어떤 진은 또 어휘 시간에 열심히 설명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냥 해석만 할게요. 제가 이종성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증명했다. 근데 그 이종성 이런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면서 those are just some of the advantages 그것은 결국 뭐에서 오는 이익이었냐면 어떤 사실을 끌어안는 데에서 오는 이익이었다. 라면서 not 오 들어갔어요. 이거 무슨 구문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다 그렇진 않다. all herrings in the barrel are the same. 그러니까 barrel 통 안에 있는 herring 이거 청어인데요. 청어라는 단어 모르실 수도 있죠. 저는 수산물을 좋아해서 수산물 나오는 단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난 다 알거든. herrings in the barrel 통 안에 있는 청어들이 모두 다 같지는 않다. 라는 그러니까 같은 무리에 있어도 서로가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인간이 발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앞에서 계속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죠. difference 아니면 diversity 이런 것들 찾으면 정답 고를 수 있겠죠. 자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런 소리 안 했고요. 동질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었어요. 이종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다음에 전체의 개인의 희생 이런 얘기 없었어요. 다름을 존중할 때 여기에 쉬운 답 고를 수 있습니다. 자 13번 바로 갈게요. 문장이 들어가고 가만 13번 문장이 이게 삽입문제였고 그 다음에 14번 가볼까요? 14번도 문장 삽입문제였어요. 그리고 15번 문제가 아마 순서였던가? 네 순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3번 14번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단 나오는 걸 다 해석해봤어야 되죠.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예요. 그죠? 다른 문제보다. 그리고 들어갈 순서 같은 거 따지거나 아니면 문장 삽입할 때는 논리적인 구조도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단순한 걸로 푸는 독해는 끝났고 자 가봅니다. 따뜻한 물은 cannot hold as much dissolved oxygen as cold water 찬물만큼 dissolved oxygen 을 갖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dissolved가 용해시키다 촉매하다 이런 뜻인 거 알죠? 모르시면 지금 외워야 되고 이런 oxygen 산소예요. 그러면 용해된 산소거든요. 그리고 여기 water 나오는 거 보니까 물 속에 있는 산소예요. 그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배우지? 용존 산소량 이렇게 배우죠? 뭐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그러면 warm water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따뜻한 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뜻한 물은 그리고 찬물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쵸? 찬물하고 이거는 우리가 수업시간에 문법시간에 not as 원급 as 이거 할 때 했어요. 뭐뭐만큼 뭐하지 않다 결국은 비교하는 말이였요. 그런데 주어가 지금 warm water 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이 글 중에서 따뜻한 물이 언급될 때를 찾으면 돼요. 그쵸? 찬물만큼 그렇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찬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따뜻한 물 나올 거 아니야. 거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독해가 이렇게 재밌어요. 풀다 보면 물론 다 알아야 재밌겠지만 재미를 모실 겁니다. The limiting factor for many species of fish 그러니까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요. For many species of fish 물고기에게 제한적인 요소가 뭐냐면 용존산소량 이래요. 자 그리고 보니까 나무가 우거지고 아주 빠르게 흐르는 그런 물은요. 이 용존산소량 의 레벨이 그러니까 양이 높아요. 송어들에게 아주 호의적인 아니면 유리한 어떤 환경을 제공할 겁니다. 그럼 아직 얘 나올 땐 아닌 것 같아요. As a stream 그 물이 continue down the mountain 내려오면서 산을 내려오리면서 steepness 그 가파른 거 of slope 계곡의 가파름이 decreases 줄어들고 그것이 결과로 in fewer rapids where 더 속도가 느려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Where the water tumble 물이 텀블 한대요. 막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over rocks 그러니까 이 돌 위를 흐르는 물이 막 넘어지고 becomes oxygenate 산소화 되는 곳이 어떻게 돼요? fewer 더 적어진다고 합니다. 슬슬 나오데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는 high 했거든요. 근데 점점점 물이 완만하게 내려오는 곳으로 가면서 적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In addition 게다가 as the stream becomes wider 그리고 이제 물도 넓어지니까 캐논피는 그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덮개 그늘막 이런 뜻이요. trees over the stream 강 위에 있는 덮개가 점점 더 얇아지면서 그게 뭘 어떻게 허락한다고 sunlight to reach the stream 그러니까 그 강물에 햇빛이 들어오게 되고 따뜻해집니다. 여기 딱 들어와야지 그죠? 맞죠? 그러면 물이 따뜻해져요. 문제로 다시 가볼까? 그러면 찬물에 비해서 따뜻한 물은 용존 산소량이 적어요 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더 천천히 흐르고 따뜻한 물은 산소를 덜 갖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답 정확히 4번이었습니다. 자 14번에요. 14번은 이번에는 접속사를 힌트를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접속사가 들어갔으니까 특히나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갔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 지금부터 나올 얘부터 나올 내용은 완전히 반대어가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잘 읽어보시고 얘랑 반대되는 내용을 앞에서 찾으면 돼요. 그죠? 자 but given the reality of limited resources effectiveness alone is not enough 어허 effectiveness 혼자서는 충분치 않다.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돼요? effectiveness 혼자서는 충분치 않다. 라고 했으니까 얘 말고 다른 애 나와야 되죠. 그쵸? 얘부터는 이거 혼자서는 안 돼. 했으니까 혼자 말고 얘 도와주는 하나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고르면 돼. 정답에서 가볼게요. 구별하는 구결하는 거 between effectiveness 하고 efficiency 를 구분하는 것은 much more than the exercise in semantics 의미론을 활용하는 거 의미론을 실행하는 거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시험 볼 때는 아마 모르셨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effect라는 거 이제 어떤 효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살짝 다르게 생겼죠. 둘 다 효과 효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얘는 효과라고 보시고 얘는 효율이라고 보셔야 돼요. 뉘앙스가 살짝 다르거든요. 그러면 효과하고 효율이에요. 이거는 의미론적으로 보는 거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그 의미 이상이 어떤 게 있대요. 그러면서 자 이제 relationship between 아직 얘네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용어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매니저에게 즉 관리자에게는 결코 끝나지 않은 딜레마를 줍니다. 그 관리의 얘긴가? 경영학 지문이었어. 자 effectiveness entails 효과라는 것은 이런 걸 포함하고 있어요. probably 즉각적으로 달성하는 거죠. stated of 말 된 objective 어 뭐 뭔가 목표니까 목표를 즉각적으로 달성하는 걸 effective라고 해요. effectiveness 아직 얘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알 것 같아. 왠지 얘랑 얘랑 두 개 얘기했으니까 efficiency야. 그러면 effectiveness 끝나고 우리가 efficiency 등장을 하는 곳에 정답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 effectiveness 얘기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 swinging a slat hammer 이거 강철 강 철퇴라고 할까요? 철퇴라고 그냥 쓰면 되겠다. 자 철퇴를 얘기해. 철퇴를 흔드는 것 against the wall 벽에다가 철퇴를 흔드는 것 예를 들면 would be effective 아주 effective 얘기하고 있어요. way to kill up bothersome fly 어 파리 한 마리 죽이는데 철퇴를 흔드는 거 그렇지 뭐 효과는 있지 죽일 수 있으니까 efficiency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efficiency enters the picture when the resources require to achieve 그러면 자 봐봐 기억은 말도 안 돼 아직 effectiveness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efficiency가 등장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읽으면 정답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efficiency enters the picture when 효율이라는 건 이럴 때 그림에 포함됩니다. 그림에 들어갑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테이블에 올린다 그림에 들어간다 이런 뜻은 무언가를 논의할 준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전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efficiency enters the picture when the resources require to achieve an objective or weight 그런데 weight 무게를 하는 거래요. 목표를 달성하는 게 무게가 나간다는 거예요. against what was actually accomplished 그러니까 실제로 달성하는 것 이상의 무게를 갖는다. 무슨 소리냐면 effectiveness보다 efficiency라는 건 바로 effectiveness가 너무하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거 어려우니까 자 효율성이라는 건 그림에 들어간다. 언제? resources 자원이 요구할 때 달성할 것을 목표를 근데 목표를 달성하는 그게 그게 여기 봐봐요. 자원 얘가 주어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지. 그러면 우리가 달성하기로 요구되는 이 자원이 what was actually 실제로 달성하는 실제로 반영하는 것에 비해서 무게가 더 나갈 때 사용하는 것이다. 맞죠? 아까 뭐라고 해서 철퇴로 fly를 잡는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마치 그 자원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때 쓰는 거예요. although 비록 a slot hammer 그러니까 그 철퇴가 effective 하기는 해 for for killing flies it is highly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다. when the wasted fort and smashed wall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aken into consideration 알고 계시면 좋겠죠? 뭐뭐를 고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려한다면 좀 너무한 거다. a fly sweater 그러니까 fly sweater 뭔가 이제 파리를 죽이는 것이 both effective하고 efficient 하다는 것 to fall 그러니까 파리체 정도면 딱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서는 파리체 정도면 딱 좋다 그 얘랑 얘랑 연결하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요. 여기 있던 거 다시 설명해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efficiency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정답이 ㄴ이니까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물론 아까 정답 찾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괜히 더 많이 설명을 해봤어요. 자 15번도 한번 가볼게요. 15번 가면 이어질 순서 적절한 거 물었죠? 그리고 보기 한번 봐봐. 접속사가 있는 애가 있어요. however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ㄴ 아니면 ㄹ로 시작하거든요. 그 ㄹ, ㄹ 이 중에서 있다가 찾으실 거예요. 자 문제 보고 갑니다. One of the most surprising discoveries in the percent years 최근에 발견한 것 중에 제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is that the cortex cortex 뭐냐면 대뇌피질이라는 단어입니다. is not where the majority of neurons are found 그러니까 대뇌피질이 대부분의 뉴런이 발견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 이게 아주 놀라웠다. 대뇌피질이 하는 일이 제일 많을 줄 알았어. 그래서 뉴런이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대요. most neurons are 대부분의 뉴런들은 densely 아주 빽빽하게 꽉 차있다. 특정한 구역에 in a base 아래쪽에 아래쪽에 at the back 뒤에 그러니까 뒤통수 아래쪽에 known as cerebellum 소뇌 라고 불리우는 곳에 뉴런이 다 가득 차있다. which controls movement 움직임을 통제하는 곳이다.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이 뇌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읽어서 너무 재밌게 막 책도 읽고 엄청 찾아봤는데 이 질문이 딱 나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자, 손의 뒤통수 아래쪽에 있습니다. 움직임을 통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손에 대한 소개가 나왔죠. 손에라는 곳에 뉴런이 있어. 그럼 이제부터 손에 얘기를 해야지. 니은 볼까요? 니은하고 리을 중에 봐야 되니까. 니은 Only about a fifth of neurons are found in the remaining area of the cortex that we usually associate with the higher level of thinking. 우리가 더 높은 사고력과 관련이 있다. 라고 보통 생각했던 이 콜텍스, 대뇌, 피질, 지역에 남은 것은 요만큼 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손에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니은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에 대부분 뉴런이 모여있어서 콜텍스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뭐 얘도 however도 맨 앞에 나올 수 있죠. 그럼 뒤에 문장 한번 보고 판단해 볼까요? however the power is 그런데 그 힘이 it's not in the number of neurons but 그 뉴런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but the amount of connections 연결에 있다. 뉴런의 연결에 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이, 얘가 만약에 갑자기 나오면 파워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뉴런의 숫자가 아니라 뉴런의 연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방금 무슨 얘기했냐면 뉴런의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뉴런의 숫자가 거의 대부분이 되뇌피질이 아니라 손에 모여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되뇌피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되뇌피질에 남아있는 건 이만큼밖에 없어 하면서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나온 다음에서야 리을이 어디쯤에 짱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이 먼저 나와야 돼. 1번 그러면 얘 다음에 이어질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기어가 아니면 디귿이네. 기어 This is surprising as one would assume that 이게 되게 놀라워. 뭐라고 가정할 때 The complex mental process involving thoughts 사고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would benefit from having more processes 더 많은 프로세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 자 바로 얘 다음에 나올 내용이 되겠죠. 디귿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Like many performance issues in life 삶에서 많은 퍼포먼스가 있어. It's not how much you have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But what you do 무엇을 하느냐야 What that and who you know 그리고 누구를 아느냐야 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연결이 중요해. 그러니까 질적인 게 중요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다음에 얘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다음에 나올래요. 니은 다음에 올 것은 기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을 그런데 사실 질적이 더 중요해. 라면서 부연 설명. 디귿으로 끝나야 되겠죠. 그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16번이요. 일치하는 거. 이거 너무 쉬웠죠. 일치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게다가 보기가 한글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나갈게요. 한국말로 하면서 나갈게요. 외로움. 그리고 뭐 자기의 자부심 이런 거죠. 자부심의 부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상태냐. 뭐 명확한 상태죠. 완화될 때 자 그러니까 동물이랑 같이 살면 이런 거 lack of self-esteem이나 loneliness가 줄어든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 뭐 산책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 conversation도 있을 수 있어. 집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 라면서 고양이가 뭐 garden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캐시링 베이비 세팅처럼 고양이 봐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거든.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해요. 그럼 뒤로 가볼까? 자 그러면 그러면 뭐 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것은 당신이 로우하게 느낄 때 뭐 그럴 때 케이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넷을 줄여준다는 얘기는 뒤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보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 어렵다. 아니죠? 정원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웃지 정원에 가지 않는다? 아니요. 고양이가 들어가니까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애완동물을 키우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자존감이 낮을 때 회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정답 3번 일치하는 거 자 17번이요.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어휘형 문제였죠. 어휘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데 어휘 좀 볼까? 아 이거 접속사 문제였군요. 접속사 문제인데 얘 보니까요 얘하고 얘는 반전을 나타내는 거고 얘시하는 거고 얘는 세부사항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양쪽의 분위기를 보면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양쪽의 분위기니까 제가 양옆의 문장만 열심히 읽고 나머지는 부여 설명으로 그냥 할게요. 자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다시 보고자 할 때 그들은 더 뭐뭐하냐면 찾으려고 해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거 그러면 봐봐 See someone again 할 때 그 사람이 어때요? Attractive 한 거예요. Regardless 관계없어 Individuals behave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던 간에 그 사람을 앞으로 또 봐야 되면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Then if they do not have expectations of future interaction 미래에 안 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보다 The expectation of future interaction motivates 그러면 이 미래에 볼 거라는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면을 찾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조금 내려서 아 기억 앞이니까 이거 좀 잘 읽어볼게요. Well look forward to future interaction 미래에 상호작용이 있어요. Rather than dread 하면 뭐 버리다 이런 뜻이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려고 해요. And 그리고 increase the chance that chance that people will find the individual attractive 그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볼 사람이면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다. 그 뒤로 가봐. When people interact with someone whom they do not foresee 앞으로 보지 않을 사람 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반전의 접속사가 필요하죠. 앞에는 볼 사람에 대한 매력도를 얘기했고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이라면 그들은 Let it risen to search for positive qualities. 그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찾을 이유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는 부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보기 중에서 예 아니면 예야. In fact 사실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우울할 수도 있어요. 왜? Given that 이런 상황이 주어졌거든. They may not have the opportunity to get to know the person better in the future interactions. 나중에 또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좀 우울감이 있을 수 있어. 못 본 사람 그리고 People are sometimes motivated to find negative qualities.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부정적인 면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고 얘 결과 아니면 얘에 대한 동일한 표현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보기에 보면요. Otherwise 있잖아요. 얘는 반전을 나타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어울리는 거죠. 사실 인디드가 과연 정말로 실제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세부사항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정답이 1번 되겠어요. 자 18번 가봅니다. 얘도 단어가 필요했어요. 그죠? 단어 중에서 음 1번 가봅니다. 자 리스브 리스브 심 수 디스프르 그 commonly 해요 notions that 어떤 게 있어요. 최근에 어떤 조사가 있었어요. 심 디스프르 보니까 뭔가 반증하는 거예요. 프로브는 증명하는 거죠. 이거 반대요. 그러니까 반증. 이거 정도는 적어놓고 가야지. 자 최근에 연구가 반증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개념을 반증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 일반 개념이 뭐였냐 하면 무엇이 Excessive Symptoms in Cancer Patients 아 그러니까 이 암 환자들의 증상을 어떻게 시켜주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돼. 빈칸만 맞추면 되니까. 엑서사이즈 운동하는 거고요. 패스팅 단식하는 거고요. 테라피 치료하는 거고요. 머미디아 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밑에를 읽어보면 중요한 단서들이 등장하겠죠. 우리가 아는 것부터 찾아 봅시다. When undergo 하면 격다예요. Chemotherapy 화학요법을 할 때 환자들 어떤 환자냐 하면 음식을 피하는 환자들 그러니까 안 먹는 거네요. 음식을 피하는 환자들은 Controlled period of time 그 시간 동안 피하면 Have reported greater tolerance 이상하네 더 많이 견딘대요. 우리 할머니 맨날 밥심이라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는 더 많이 견딜 수 있대요. To treatment 그 치료를 and 그리고 fatigue 이거 아마 less였을 것 같은데 네 피로도 덜 느꼈대요. Wigness 약해지는 것도 덜 했고요. Gastro 여기 gas 보면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장이에요. 장 위장이에요. 위장의 문제도 compare to those consuming 소비하는 치피커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식단을 소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위장 문제도 적었어요. 그럼 이거 뭐하는 사람들이요? Avoid food 하는 사람이죠. 여기 필요한 단어는 뭐예요? Avoid food 하는 상황이에요. 확정해볼까요? 계속하면서 게다가 무엇은 ㄴ은 normal cells of nutrients 그러니까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세포들 영양세포를 디프라이 빼앗아서 protecting them 보호해 줍니다. from chemotherapy 아 그러니까 소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셀들을 보호해서 therapy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therapy 하는 동안 보호해 주고 while starving cancer 아하 반면에 cancer 암세포는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making them more susceptible to treatment 그래서 더 잘 치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changes 변화가 could potentially help cancer patients to recover more quickly 더 빠르게 암환자가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단식에 대한 얘기네요. 정답은 fasting. 19번 빈칸 문제입니다. 보기부터 볼게요. 보기에 affinity 동족이에요. 동질성이나 동족이나 interaction 상호작용이죠. conflict 갈등이고요. variations 는 다양성이죠. 글씨는 안이뻐도 되죠? 자 갑니다. 19번 둥지를 짓는 것이 새들에게는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나 어떤 범주에서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배운 거라고요. 학습된 행동이라고. because of 뭐 뭐 때문이죠. among birds. 자 그러면 이 빈칸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공감용어 독해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못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런데 라고 표현하면 그 뒤에 핵심 요소 주제 이런 것들 온다고요. 그러니까 얘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뭐냐면 새가 둥지를 짓는 데 있어서 만큼은 학습된 행동을 보인다는 거고요. 우리 빈칸에 필요한 거는 because of 가 뒤에 있으니까 그 학습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단서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단서가 뒤에 보기로 나온 거지. 이 중에서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자 볼게요. Even among the same species 같은 동족들 사이에서도 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동족들 사이에서도 뭐 때문에 달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는 아니냐면 얘가 아닌 거죠. 그죠? 말도 안 돼 보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Researchers have long observed 관찰자들이 오랫동안 관찰해 왔고 기록을 해왔어요. 새들이 둥지를 짓는 게 달라 사이즈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종종 되게 정교해져 뭐 성숙해질수록 그럼 새도 나이를 먹으면서 둥지를 점점 더 잘 짓는 거예요. Suggesting that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there are some learning involving in buildingness 학습이 있다라는 거죠. 주제 계속 나옵니다. they have also 그리고 observe that 또 관찰을 했는데 새들이 less inclined to 겠죠? less inclined to make mistakes with experience. 경험이 쌓이면 실수를 덜 하는 경향이 있다 에요. incline to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경험이 있으면 덜 하는 덜 실수도 하고 더 잘 한대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이 사이즈로 더 잘한다는 걸. 자 그러면 in addition 게다가 birds exhibit distinct 그리고 methods of collecting building materials depending on their habitus 그 주거지에 따라서 자기들이 모으는 자재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transportation of building materials 이 자재들을 옮기는 게 달라지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서식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서식지에 정확한 애는 없어요. 또 방법이 달라져요. 옮기는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So many birds are often adapted to using materials in their immediate environment. 자기들은 뭐에 따라 달라져요? 즉각적인 상황 즉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옮기는 자재가 달라지고 이것은 또한 suggest that it 그것이 could be a learned behavior 배우는 거라는 걸 알려줍니다. 아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얘가 주제잖아. 그죠? 얘가 핵심하고 얘를 볼 수 있는 증거를 대면 돼요. 근데 그 증거가 지금 상호의존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갈등에 대한 얘기 없었어요. 사는 곳 아니면 옮기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요청도 4번이야. 알겠죠? 자 20번 마지막 문제 갑니다. 마지막 문제 주제가 주제에 대한 빈칸인 것 같은데 영어로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열심히 읽어 보셔야죠. 주제 파악하는 게 빈칸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 공감영어 덕괴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데 주제 빈칸 즉 긴 빈칸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보기 잠깐 다시 볼게요. 요런 애들 등장할 때요. 그죠? 뭔가 동사어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중심 소재를 얘기하는 명사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 할 때 중심 내용만 찾으시면 된다 그러죠. 자 가볼게요. Arch programs sometimes do not make the most of the many possible opportunities for it.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mpetence 능력 능력 이 정도는 알아야지 능력 and helping to formulate meaning 의미를 공식화 하는데 도와준다. 뭐가요? 지금 두 나시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Arch라는 게 예술 프로그램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공식화하는 걸 도와주는 이 많은 기회들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술이 이걸 못하고 있어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This is the case that 이건 어떤 경우니 하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surface 겉에만 exploration 탐구하고 materials 그 자재 아니면 물질들을 empressives and 그리고 그 겉핥기만 하고 when they are not focused on the life and interest of the children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래요. This is the case 했으니까 겉면만 보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when 아이들의 흥미 아이들의 흥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 빈칸에 들어갈 거 왠지 나온 것 같은데 거의 뭐가 중요해요? 아니 겉하기 하지 말고 그냥 그거 보지 말고 아이들의 흥미를 이끄는 걸 뭘 해줘야 된대요. exploration needs 그러니까 탐구하는 것은 needs structure and sequential 그러니까 연속적인 어떤 lesson이 된대요. planning to lead to deep understanding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탐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에 연속적으로 다음 다음 lesson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when the structures are omitted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아까 흥미라는 단어 있었죠? 흥미 그리고 깊게 배울 수 있는 연속적인 과정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걸 버리면 fundamental learning about art and imager is lost. art를 못 배운다는 거죠. art activities become superficial 피상적인 그냥 busy work 그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rt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소리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소리고 curricula 커리큘럼의 복수입니다. curricula should be sequenced 연속적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in such a way that your daughter are first 자 어떤 과정이냐면 sequencer 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지. 처음에는 도와줘 탐구하는 걸 qualities of materials 이게 뭐지 깊게 탐구를 해요. and then 그런 다음에 help to use this knowledge and making images of importance of them 자기한테 중요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그 다음에 도와준대요. unless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is direct toward 아하 그러니까 unless 이미지를 making is direct toward 뭐를 향한 이미지가 없다면 이네 뭐를 향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 되겠죠? 교육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흥미를 이끄는 거 연속적인 거 이런 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there is a weak focus for the creation of meaning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지 가르치는데 arts 하는데 이렇게 이걸 향하게 지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weak focus 잘 못하게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 들어가야죠? 흥미나 연속에 관한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반복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니죠. 시스템인데 표준화된 물리교육 아니죠. physical 신체 교육 체육이네. future jobs that lead them to 아 그러면 자기를 뭐 재정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쭉 가게 만들어준 어떤 미래 직업과 직업 얘기 안 했어요. concrete 구체적이야. 길에서 밟고 다니는 거 콘크리트 있죠? 구체적인 우리 단단함만 알고 있잖아요. 단단한 구체적인 and 그리고 personally 개인적인 significant 중요성 중요한 경험 경험 아까 뭐하라고 그랬어요? 탐구하게 해주라고 하고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 거죠. 명확하게 그렇죠? 자 이 문제의 특징을 한번 다시금 되새겨볼까요? 이번 경찰 문제에서 독해 문제는 어땠어요? 독해 문제 독해 문제 자체의 난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해 위리엑스키 어느 정도 있으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 난도였습니다. 다만 이제 어휘들이 조금 어려웠죠. 그러니까 어휘 준비 잘하시면 돼요. 아마 2차 문제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어휘는 잘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어휘는 계속해서 되풀이 돼서 출제가 돼요. 나왔던 고문이 계속 또 나옵니다. 경찰 문제에서. 그러니까 잘 주의하시고 이번 시험에 보셨던 거 학습자료 다운받으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해설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인이었습니다.